요약 4번입니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실험에 관한 거예요. 그가 각각의 사람에게 predict, 예상을 해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디로? 여기는 의문사예요. 관계부사가 아니라 의문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게 predict라는 동사죠. 이게 만약에 관계부사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앞쪽에 명사,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where은 predict라는 동사의 뭐다? 목적어, 의문사절이 되겠죠. 그러면 은사니까 where을 어디로? 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어디로? 그 가격이 would, move, 움직일지, 그죠. 다음번에 어디로 움직일지 예상을 하라, 예측을 하라 라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offered, 제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a reward,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forecast, 예상이 came true, 실현이 되었다면 이란 말이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농부 그룹과 제빵사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농부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자기가 밀을 농사를 지어서 팔 거니까. 제빵사들은 밀을 사서 빵을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좋을 겁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subjects, 여기는 과목이 아니고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피실험자라는 말을 씁니다.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my earn, 뭔가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two separate payments, 여기 payment는 지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나왔던 reward입니다. 보상이죠. 영어는 재밌게도 중심이 되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 않고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 쓰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에 핵심 단어가 이거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계속 바꿔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reward 대신 payment로 쓴 거고요. 한 가지 payment, reward, 보상은 정확한 예상에 관한 것이고요. for가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언제 받냐면, 만약에 가격이 width, 미래 가격이 움직였다면 in their direction, 그들의 방향이라는 얘기인데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라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참가자들은 두 가지 그룹을 나누어요. 농부 그룹과 또는 제빵사 그룹을 나눕니다. 농부 그룹에 있는 사람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또는 내려갈 거야 예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 가격이 플러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올라갔어, 그러면 얘는 보상을 두 번 받는 겁니다. 정확한 예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올라갔으니까 두 번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they let their hopes influence인데 잘 보면 주어동사,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동사든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든 주어동사, 주어동사 관계는 꼭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희망이 영향을 주도록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 둡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let은 허락하다 라는 말도 있고요. 내버려 두다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그 다음에 허락하다 뭐뭐가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이 세 가지를 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허락하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색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버려 두다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라는 표현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뭐뭐가 뭐뭐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영향을 주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추론에 영향을 주도록 그냥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여기서 허락한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한다고 하면 굉장히 뜻이 이상하게 될 거예요.